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작품은요. Don't Lure Any Further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두번에 리스타트가 있어요. 두번째 월, 여섯번째 월, 섹션2 16카운트 하고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자, 오른발로 오른쪽 모서리 방향 있죠? 사선으로 도로시 스텝 가겠습니다. 오른발 스텝, 전진, 러, 스텝, 백터치죠? 또 왼발 똑같이 사선 방향으로 스텝, 러, 스텝 자, 오른발 Together Touch 오른발 그대로 사이드 내려놓으시고 왼발 Side Point 길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왼발 4분의 1턴 스텝 내려놓으시고요. 오른발로 다시 4분의 1턴 스텝 다시 왼발 4분의 1턴 스텝 자, 셋이 방향 같겠죠? 자, 여기에서 카운트를 또 해볼게요. 섹션1 카운트 1, 2, N, 3, 4, N, 5, N, 6, 7, N, 8 3시 방향 섹션2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하면서 4시 반 방향으로 포니 스텝 백, 히치, 내리고 다시 백, 히치 이대로 왼발로 코스터 스텝 갈게요. 백, 투게더, 포드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섹션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N, 4, 5, N, 6, 7, 8 자, 섹션3 할게요. 4시 반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돌면서 오른발 사이드 놓을게요. 9시 방향 사이드 홀드 한 박자 있고요. 펄 두게더 따라가면서 사이드 왼발 플릭 자, 왼발로 그대로 4분의 1턴 스텝 내려놓으시고요. 오른발로 자, 왼쪽으로 둘 겁니다. 오른발로 2분의 1턴 백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면서 셔플 스텝 갈게요. 셔플 스 자, 3번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1, 2, N, 3, 4, 5, 6, 7, 8 자, 섹션 4 하나 남았습니다. 자, 오른발로 포드 터치 힐 스윕을 할 거예요. 힐 같이 들어서 아웃 센터 와서 투게더 내려놓으시고요. 왼발 포드 락 리커버 오른발 체중이죠? 왼발 뒤로 가면서 백 백 왼쪽 4분의 1턴 세일러 스텝 할게요. 왼발 세일러 1, 2, N, 3, 4, N, 5, N, 6, 7, N, 8 1, 2, 3, N, 4, 5, N, 6, 7, N, 8 1, 2, N, 3, N, 4, N, 5, N, 6, N, 7, N, 8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다 배우셨어요? 정면 12시 바뀌었습니다. 다시 풀카운트 해볼게요. 1, 2, N, 3, N, 4, N, 5, N, 6, N, 7, N, 8 1, 2, N, 3, N, 4, N, 5, N, 6, N, 7, N, 8 1, 2, N, 3, N, 4, N, 6, N, 8 자, 두번째 월 16카운트하고 리스타트 있다고 했죠? 두번째 월 3시방향에서 2번까지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7, 8, 1, 2, N, 3, N, 4, N, 5, N, 6, N, 8 1, 2, N, 4, N, 5, N, 6, N, 8 리스타트 12시 방향에서 다시 1번 1, 2, N, 3, N, 4, N, 5, N, 6, N, 8 1, 2, N, 3, N, 2, N, 4, N, 5, N, 6, N, 8 1, 2, N, 3, N, 4, N, 5, N, 6, N, 8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길게 했죠? 그 다음에 9시 방향에서 6번째 어디 갑니다? 9시 방향에서 2번째 리스타트가 있죠? 2번까지 하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하시면서 이어서 나가시고요. 엔딩까지 하시면 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